2 34 이렇게 브이로그만 더 해야해 브이로그만 브이로그만 찍어야해 브이로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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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 아, 우리 가게. 원영이 찍는 줄 봤는데 너무 좋아. 제가 항상 잘 보고. 지금 원영을 찍고 있는데 어때요? 아, 그래요. 저 보고 올게요. 제가 제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. 골. 골. 색칠한 골. 너무 예쁘다. I want to be empty, be empty. 지금 못 먹는데 너무 걸려가지고. 촬영 전에 앞을 딱 신청을 했는데 갈 수 있어 입고 있다가 왔다다 아이스크림하고 왔다다 바로 달려가서 그냥 먹고 있어요. I want to be empty. 밥 안 먹고 있었는데? 뭐 하세요? 여기 위로 위에 있는데. 마린클리. 우와. 짠. 안녕. 방금 우리 은비언니의 개인 촬영이 끝났잖아요. 어땠어요 혹시? 잘렸어요.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여기가 고장에서 볼까요? 고마세요. 병원에 이용해서 병원에서 계속 서울지역별로... 맞다! 이 점은 고대수를 좋아하겠다. 네네. 위주랑 소대수님은... 너무 잘한다. 방탄소년단의 수리. 면총했다고 생각했다고 바로 행복했다고! 와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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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디어 마리카메를 저희 4명 유닛 먹으러 갑니다 저희 베이징부터 유닛 세팅까지 마리카메로 함께 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?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